예능인의 필수 코스가 분장이라고 하잖아요. 분장도 내가 정세균 보다는 낫다라고 자부하셨다고요. 요새 이제 이사베 메이크업 배 그분이 사람을 바꿔서. 무리한 걸 저희가 요구를 했어요. 정세균 씨가 강동원 씨를 말도 안 되죠. 분장을 했고 저도 말이 안 돼요. 지코 씨를. 말이 돼요. 선이 굶은 게 많이 있던데. 두 분 다 왜 그러셨는 줄 알겠다. 느낌 느낌. 했어요. 저도 무리수긴 한데 저는 약간 더 낫던 게 거기다 춤을 추고 했어요. 아까 했더니 더 닮았더라고요. 그런 건 제가 좀 낫다. 있지 있지 판넬 준비했어요. 지고 싶어요. 이거 보세요. 먼저 이렇게 시작해요. 깜짝아. 난 이렇게 나왔다고. 난 진짜 깜짝 놀랐네. 일단은 지는 게임이야. 강동원부터 한번 가볼까요? 강동원부터 가볼까요? 강동원부터 가볼까요? 강동원부터 가볼까요? 강동원부터 가볼까요? 있다 있어. 있어요. 진짜 있어요. 제가 좀 의외로 선이 좀 곱다는 얘기를 들어요. 근데 제가 어릴 때 이렇게 학교에서 연극하고 그러면 여자 역도 하고 그랬거든요. 약간 나는 박철민 씨랑 느낌이 비슷하네. 박철민 씨랑 느낌이 비슷하네. 박철민 씨도 있네요. 철민이 형이랑 비슷하네. 그러네. 근데 진짜 뭐 나는 잘못하곤 얘기를 못 하겠네. 느낌이 있다. 느낌이 있다. 지코 씨. 있어 있어. 되게 웃기네. 어려웠어요. 저기 이광기 느낌이 상상 나네. 광경 느낌. 이광기 느낌 나지. 이광기 느낌이 나네. 묘하네. 아 이래서 미우새를 사람들이 치는구나. 보는 맛이 있죠. 자 그럼 우리 정석용 씨는 지금 이광희 씨가 정석용보다 내가 이게 낫다 쭉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좀 인정하시나요? 뭐 맞는 것 같아요. 대결 자체를 큰 의미를 안 두고 있다고. 질문이 무색하네. 대결을 전해지지 않으시는 거예요. 그러면 본인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또 뭐 있어요? 성격은 제가 난 것 같아요. 여러 가지 성격적으로. 뭐 사회생활하기엔 특히 제가 낫지 않나. 아 사회생활이 제가 떨어진다. 아니 근데 우리 작가들한테 인터뷰할 때는 정석용 씨가 이모님보다 내가 더 잘생겼다.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뭐 굳이 개싸움 하기 싫은 거 아닙니까? 나한테 말 잘 거 같아. 아니 그거 있잖아. 진짜 잘생겼으면 내가 더 잘생겼다고 얘기하기 싫은 거. 아 그런 거예요? 어때요? 둘 중에 뭐예요? 유세훈 씨에 가까워요. 아 그래요? 굳이 그걸 말로 해야 하나? 내가 잘생겼다고 얘기하는 순간 내가 외모에 약간 집착하는 느낌처럼 그런 거고 같은 급이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그거 그냥 그러지. 기피를 작년에 찍어놓은 거잖아요. 오랜만에 액션스쿨도 가고 그랬는데 좀 살도 빠지고 좀 되게 다치세요. 그때 또 머리도 짧게 깎고 있었고 해가지고 거울 보니까 괜찮더라고요. 아니 그러니까 동구비로 엮이는 게 약간 돌식 느낌으로 사람들이 봐서 그러는 거죠? 그러니까. 아니 그 짠하다. 짠하는 게? 짠. 둘 다 짠하다. 얘만 짠한데. 별로 안 짠하다. 안 짠해. 근데 밝고 활동적이고 나는 뭐 어둡니? 나도 어둡니 밝거든. 나도 어둡니.